안에 케이스가 이렇게 들어있는 박스는 별 의미 없는 것 같고 이렇게도 둘 수 있게 되어있네요 이렇게도 수트 케이스 여기 열어보겠습니다 열면 수건 아니야? 수건 중요하지 전쟁터 가서도 씻어야 되니까 이거 뭐야 이거 봐 경축 대한민국 서버 오픈 기념 유비스포츠 코리아 여권에 왔습니다 귀엽네 경축할 만해 조금 늦었어 내 생각에 아무튼 그래도 다시 하고요 밑에는 이제 먼저 하나씩 볼게요 스티커인 것 같아요 스티커 스티커가 여러 개 있네 아이콘이랑 외비병력 그리고 알파팩 비질 챔피언 도깨비 그리고 도깨비가 쓰는 능력 쓰는 해킹 툴 그거랑 시퍼랑 귀여운 드론 있네요 레인보우6 cg 라고 써있습니다 금박으로 뜯어볼까요 램 키체인이 있습니다 이런 그냥 종이쪼가리? 종이쪼가리 같은 게 있어요 레인보우6 램 뒤에 아무것도 없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냥 카드야 카드 종이로 되어 있어 종이로 스티커인가 봐 스티커 그리고 들어가 있는 수트케이스에 뭐뭐 있나 보여주는 건가 봐요 네 수트케이스에 레인보우6 레디팩 마우스패드 수건 머그컵 그리고 자이로볼 이게 마우스패드 인가봐요 마우스패드 어 이건 좀 이건 좀 멋있다 요게 아마 자이로볼 같은데 요거 넣어볼까요 아 머그컵이네 이게 자이로볼 인가봐요 자이로볼이 뭐야 근데 손목운동 하는 건가 양손에 볼을 잡고 화살표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을 이용해 밀어주세요 뭔 말이야 뭐 뭐 뭔 말인지 모르겠어 아 이게 아 이걸 이렇게 하는 거네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가면은 돌아 이렇게 이렇게 돌아 아무튼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 빨라지면 돌려주는거서 아 손목운동 하는 거네 뭐 가지고 왓더 이렇게 이걸로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야 오 막 돌아 오 막 도니까 아 나 잘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이거 뭐 운동 손목운동에 좋은 건가봐요 그 FPS 하면서 손목 건강도 챙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특 귀찮아서 한두 번 하고 안 함 자 말이 나온 김에 날식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죽은거야 다시 나와 이 새끼가 미안해 어 나와 나오지마 나와 아 오 야 쟤가 다 죽이는데 아니 저격총이 왜 이렇게 안맞아 아하 오 야 근데 이거 손목운동 된다 된다 와 이거 봐 오 오 야 이거 대박이야 와 야 이거 느낌이 오 야 대박 진짜 아파 야 근데 이거 손목운동 된다 여기 손목이 타는 것 같아 그 운동하면 이게 근육이 타는 것처럼 아프잖아 이게 딱 그런 느낌이야 지금 야 이거 어 아퍼 어우 얘가 내가 힘을 쓰는 방대 방향으로 막 힘을 주니까 손목에 힘이 저절로 들어가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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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 우와 우와 이거 봐 우와 어 요즘 아이고 위에서 쏘네 예 로링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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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담이구나 아이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퀴를 잘못 눌렀어 너무 오랜만이라 어 삼광탄 아니고 연막 사버렸네요 흐흐흐흐흐 죽을 동시에 안 돼! 안 돼! 그렇게 기울이면 몸이 먼저 보여요? 아 그래요? 렛츠고 투게더 전부 체킹해 전부 체킹해 아싸 하나 더 걸렸고 우와 으으으응 내가 간다아 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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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맥고으 으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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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하 재밌다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 잘한거 같애 근데 복이 정말 잘한다